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문한 떡볶이 운영하고 있는 배우경 가수 홍승범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여름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또 일교차 심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가게가 내일 촬영 관계로 쉬게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헛걸음 하실까봐 이렇게 영상 남기니까 화요일부터는 정상 영업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요즘에 저희가 된장 고추장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 꼭 남겨주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